이하원의 마지막 집입니다. 거기에 폐쇄선 이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. 대체 어쩌 제 생각이십니까? 이은단호는 정령 모릅니까? 선배님이 누구지? 같이 지내는 선배님들은 좀 어떠십니까? 근데 자네도 좀 많아 보여요. 이하원에 대한 관심. 이게 정령 옳은 일이오. 세상을 갖고 할 큰 힘이 되겠지. 되지 않고도 이 율법을 찾는 중이에요. 그런 세상이 있어? 없어. 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.